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데일리 TV 뉴스 전해드립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부진에 이어 세계 3위 디램 제조업체인 마이크론의 주가도 간밤에 급락하며 마감했습니다. 나스닥에 상장된 마이크론 주가는 이날 6.37% 하락한 주당 70.25 달러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연중 최저점까지 내린 가운데 마이크론 역시 그 파고를 피하지 못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모건 스탠리는 최근 겨울이 오고 있다는 제목의 리포트를 통해 디램 업황은 활력을 잃고 있다라며 마이크론의 목표 주가를 105달러에서 75달러까지 하향해 사실상 매도 의견을 제시한 것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날 웨스턴 디지털 주가는 6.5%, 램 리서치가 4.11% 하락하는 등 반도체 관련 주들이 일제히 하락하며 반도체 업황에 대한 우려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